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잖아요. 우리 생존을 위해서. 어떻게 하겠다니까. 어떻게 하겠다. 어떻게 하겠다.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다들 은연중에 은하 누나를 리더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많이 보였거든요. 이쪽이나. 주변에 이제 지형 지문을 좀 이용을 한다면 은하 언니 통발 확인하고 놓고 오겠습니다. 리더십이 있고 확실히 이 생존에 능하니까 약간 그 이끌어가는 느낌이 있어요. 뭔가 이게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려면은 어떤 리더의 희생 정신과 그리고 어떤 지식들이 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. 저는 준비되었습니다. 저는 준비되었습니다. 와. 이왕 이렇게 또 지지해 주는 멤버들이 있으니까. 이 자연에서 좀 더 어울릴 수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설계를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. 이왕.